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유한태증권의 김석환 연구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뭔 일 있습니까? 중국이 별로 좋지 않더군요. 중국이 최근에 좀 이번 주 들어서 특히나 하락세가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간 상승 종목수와 하락수 종목수를 비교해보면 하락수 종목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한 4천 개 정도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거의 반 이상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나마 지금 지수가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은행주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바로 이번 주 주요국 증시 등락률의 현황을 좀 보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 쪽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난 일주일간의 움직임을 보면 베트남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주간으로 보면 베트남이 거의 9% 가까운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 지수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시즌이거든요. 지난주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구글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상당히 양호한 실적들을 발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특히 또 이번 주 후반부에 들어서는 지표, 경제 지표들의 양호한 개선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실업률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미국 실업률이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유럽 쪽이 원래는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보면은 계속 그 락다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엊그저께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닥스지수가 역사에서 신고가를 또 만들어내기는 모습이 나왔고요. 신고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온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 이런 양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매크로 인디케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환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난 주말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보통 한 90선 초반이었는데 오늘 이제 91.5까지 또 올라오면서 오늘 우리 기준으로 보면 환율이 1,125원까지 좀 갑작스럽게 뛰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보실 때 지금 이제 시장이 어찌됐건 지금 고점 부근에서 약간의 이런 박스권 양상을 좀 그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달러 인덱스의 하락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게 지금 기술적 반등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또 한 번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좀 강하게 나올 것인지 이걸 좀 한 번 체크를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달러 인덱스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면 우리 주식이 추세적으로 강하기가 좀 어려운 거라는 거죠? 뭐 일단은 이제 그러면서 외국인과 이런 수급 동향도 이제 같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지표로 달러 인덱스도 좀 체크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홍콩시 등시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콰이쇼우라고 해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거 틱톡 같은 거 아니에요? 틱톡은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짧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최대 주주가 텐센트고요. 22%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이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이제 115홍콩달러였고 오늘 이제 시초가가 이제 무려 공모가 대비 190% 넘게 상승을 한 따상이네요? 그렇죠. 거의 우리로 치면?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종가 기준은 300홍콩달러에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홍콩 증시에서는 좀 이 기업이 상당히 좀 핫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클립 업체, 숏클립 영상 업체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틱톡도 그렇고. 우린 사실 롱클립 업체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 번 하면 한 시간 반씩 때려버리니까. 일간 사용자, 평균 사용자 수가 틱톡이 한 6억 명 정도고요. 이 콰이쇼우가 3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50만 명 됩니다. 그래도 돈의 최대 있잖아요. 한 번 앵겨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유럽 증시에 좀 움직임이 좋았던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한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간략하게 백신 관련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때까지 나온 백신들의 종류가 이렇게나 있고요. 이제 각각의 이제 효능들이 얼마나 된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발표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표한,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한 기업이 이제 노바백스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주가가 보시면 이제 노란색으로 보여있는 게 이게 노바백스의 주가거든요. 지난주에 발표한 시점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등한 상황이고 회색선은 이제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들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빅파마 중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화이자 이런 애들은 실제로 백신을 내놓긴 했지만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재미없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것도 그렇고 이익단에서도 사실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저걸로 큰 돈 벌지 않겠다. 이런 발표들도 있었고. 워낙 크기 때문에 기업단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가별로 현재 백신의 접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좀 유심히 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스라엘이 현재 지금 100명당 인구 따지면 한 60명 정도. 접종률 한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이 백신의 이제 결과치들이 나오는 게 평균적으로 한 2, 3개월 있다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 봄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형성률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그리고 집단 면역이 달성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저것도 참 상징적인 것 같아요. 주이시들, 유태인들, 이스라엘이 뭘로 보나 전 세계에서 저렇게 접종률이 가장 높아야 될 이유는 하등 없는데 아마 저것도 글로벌 주이시 네트워크, 빅파마라든지 이런 데 다 결정권자들이 주이시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돈을 더 많이 주고 줬겠어요. 예를 들면 가서 뭐 셉치기를 하시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의료, 바이오 이런 쪽에 아마 그런 네트워크이 주이시 네트워크에 작용했지 않을까? 그거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죠. 중요한 게 미국 같은 경우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꾸준하게 접종률을 높여가고 있고 지금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백신 공급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지금 1월 3주간 사이에 2배 가까이 지금 올랐거든요. 5명에서 10명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 수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국내 증시 봐야죠. 네. 국내 증시를 일단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1.1%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약간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외국인들이 한 1,900억 정도 사고 기관이 2,300억 정도 샀는데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산 종목이 LG화학과 그리고 삼성 SDI. 그러니까 2차전지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워낙 1,6월 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4% 정도의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관들이 한 2,3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은 여전히 지금 매도 우위의 모습입니다. 2,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금융투자가 5,300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기금 매도 가지고 말들이 많다군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제 주간 단위로도 한 번 계속 뽑아봤는데 이제 뒤에 보면 또 자료가 있긴 하겠지만 실제 연기금은 주간 단위를 보면 한 번도 일단 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산 적은 없고 대략 기관들 매도 자금이 한 20조 정도 된다. 아, 10몇 조 정도 된다고 하면 연기금이 거의 한 10조 가까이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양매도가 좀 나오면서 지수 자체는 강부압으로 좀 끝나는 모습이긴 했지만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가 코스닥 내에서는 펄어비스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있거든요. 오늘 지금 3거래 연속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검은 사막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늘도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하반기에 이제 검은 사막이 아니라 붉은 사막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 때는 게임 회사들 포트폴리오도 다 꽤 차고 있었는데 한 7, 8년, 8, 9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임 회사의 신작 게임을 제가 다 기억하고 그랬는데 게임 투자를 많이 가지고 요즘에는 게임 투자를 제가 안 하도 모르니까 그저 NC소프트 정도밖에 NC소프트 국내에서는 좋은 모습 계속 보이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는 특징적인 섹터, 테마주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풍력 쪽이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풍력 중에서 동국 SNC가 12% 가까운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상강 M&T 8% 넘게 올랐고 지금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풍력 관련한 것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대통령이 직접 몇 년도까지 세계 5대 해상풍력 국가 맞으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핵심 공약도 그렇고 신재생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특이한 종목 중에 엊그저께 상장한 회사 중에 레인보우 로봇틱스라고 해서 지금 시장의 한 테마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로봇 관련한 따상상이네요. 따상상? 그렇죠. 이틀 연속 상상. 따상상. 네.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높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준비된 소식이 또 있나요? 네. 일단 지금 장표 중에 제가 금요일에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린 시간이다 보니까 주요국의 증시별로 주간 특징주를 가져왔는데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무튼 국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 이런 이슈가 있고요. 어제 미국의 CNBC에서도 현대기아차와 애플 간에 곧 계약이 붕괴하게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주가는 따로 가던데? 주가는 안 오르던데?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자동차 부품회사 자체가 수요일 날 한 번 와서 미국의 85분 국도 엘라바바와 조지아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기업들인지 쭉 한 번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자동차 부품 쪽의 움직임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미국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실적을 호실적을 발표한 구글이라든지 페이팔 이런 애들이 움직이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홍콩 쪽에서만 좀 특이한 기업을 말씀드리면 혹시 허거 좋아하실까요? 허거? 저는 뭐 그렇게 저는 고기를 이렇게 샤브샤브 같은 거예요. 샤브샤브 같은데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글로벌 체인 프랜차이즈인데 그게 하이디라오라고 중국에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있고 이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지난 한 주간 20% 가까운 상승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경기 민감 쪽도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경기 민감 쪽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경기 방어, 즉 필수 소비, 내수 소비 관련한 섹터의 움직임들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수급적인 움직임을 보면 지금 지난해부터 제가 쭉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올해 들어서 외국 기관들, 그러니까 개인들의 자금이 거의 한 3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90조 원을 넘었다. 지난해부터 해서 누적으로 개인들의 순매수 자금이 늘었다. 예탁금 넣은 것까지 하면 110조 이상 넣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탁금은 지금 70조 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60조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장이 흔들리면서 약간 신용장고가 이렇게 20조 초반대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로 좀 보시면 지난 한 주간 좋았던 업종은 역시 에너지와 자동차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가 올라서 네, 에너지 쪽에서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가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백신 보급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경기 회복,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주체별로 수매수 상위 기업들 좀 가져왔는데요.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스코 인터너가 한 주간에 37%나 뛰었거든요. 이쪽이 이제 신사업 쪽으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포스코 이런 전체 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전부 다 기본적인 철강 이외의 소재단에서는 2차전지 쪽을 하나의 성장축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포스코 인터너가 상대적으로 좀 못 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같이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관이 제일 많이 산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항공우주도 지난 주간 단위로 보면 26%나 올랐는데 지금 제가 1월 중순부터 계속 우주 항공 섹터를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미국의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아크에서 이제 8번째 액티브 펀드를 출시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우주여서 ARKX라고 해서 이미 이제 증권신고서는 제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마 본격적으로는 3월 달에 나올 거고 그러고 보시고 최근에 또 하나 이슈가 있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CEO이기도 하죠. 그래서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착륙하다가 한번 불난 게 있고 두 번째는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이제 CEO에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그럼 이제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우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이미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우주여행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달 탐사까지 가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뉴 셰퍼드 프로젝트 그리고 블루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 시험 비행을 이미 여러 번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집중을 하겠다. 이게 지금 뭐 이런 말 써도 되겠지만 악의가 좀 잘 맞아가고 있어서 이제 국내 우주 항공 우주 이런 관련한 국내수 소재 항공 방산 쪽인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용 부품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력이 있는 세트랙 아이라든지 인텔리안 테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런 쪽도 있지만 군집 위성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때까지 케이블을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스페이스X에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가 있고 그리고 원웹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셀트리온 그리고 LG화학 LG화학은 계속 순매수 상위에 계속 올라와 있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세계에서 세 번째 항체 치료제로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제한적이다라고 그 점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들이 많이 산 거는 여전히 삼성전자이고요. 한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한올 바이오파마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파트너사가 미국의 이미노반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임상이 중단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엊그저께 이제 하한가까지 갔다가 결국엔 장막판에 좀 돌려내면서 20% 넘게 하락을 했지만 이제 주간 단위로 보면 21% 정도 하락을 했고 이걸 또 개인들이 좀 밑에서 줍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줍줍을 했다 이거죠? 네. 자,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과 마감시황 정리를 아주 친절하게 해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